3. 참 두릅 이게 산 두릅이라고? 응 참 두릅 두릅을 샀는데, 이게 참 두릅이야 나무에서 딴것 아 참 두릅이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밖에 있었으니까 물로 좀 헹궈서 저, 데쳐야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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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에 부어서 식히는 구나? 처음에 식혔으니까 이제 한 볼만 더 식혀줍니다. 식혀주려고? 응, 식혀줍니다. 이렇게 물을 빼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겠네? 응, 이걸 만들어야지. 고추장, 이정도 넣고, 또 고춧가루, 이정도 넣고, 마늘 넣고, 물 조금 넣어. 응, 이제 져어. 응, 이제 식초 넣고, 이걸 하나 붓고, 또 하나 더. 응, 이제 됐어. 응, 그러면 저어줘, 이제. 이제, 내 실만 좀 넣으면 돼. 응, 초장이 됐어. 응. 그러면 이제 깨만 넣으면 돼. 깨? 응, 이제. 이제 됐어. 끝났어. 응. 맛볼까? 맛있어. 딴 거 같아. 산에서? 응. 좋아보이네. 따서 막, 매론 올 때 벌써 시들어, 나물은. 아, 따서 가지고 오는 동안. 응. 그러겠지. 이게 건강에 좋은 거지. 최고 좋은 거지. 응. 이거 산에서 나와. 요즘 한참 철이야, 이런 거 나물. 응. 이거 뭐, 아무리 비싸게 사도. 응. 한 끼 먹으면 없어.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 안 하면, 끝나버려. 한 번도 못 먹고. 응. 이거 다 하잖아. 응. 딴 거 보다 비싸지. 응. 잘 먹겠습니다. 응. 올해 두루비 처음이네. 그치? 엄마가 운동다니. 아,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운동다니라고 못 봤어.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는 들어가게 생겼다 싶었어. 지금 먹는 거야. 차 왔어. 맛있어 보이는데? 응. 아들은 이겨야 되겠고. 음. 초장이 맛있다. 맛있지? 왜 이렇게 잘 오잖아, 초장도. 응. 옛날엔 물을 많이 먼저 부으니까 헐렁해졌는데. 이런 게 약이야. 응. 이런 게 몸에 좋겠지. 이거 술 한 줄도 좋아. 그래? 응. 너무 비싸니까. 응. 초를 주면서 이거 한 점씩, 해줘서 한번 해줘. 식당 같은데? 응. 누가 귀찮게 해줘. 집에서 해먹어야지. 아니요. 식당에서 한다만. 그 맛이 돌아오네. 흐흐흐흐흐. 나랑 먹는데. 멀어지 말고 내가 사먹으면 돼. 이런게 진짜야. 저렴한게. 빵을 씹힐 때가 제일 좋아. 향긋하다. 이런게. 엄나무 잎삭이. 그것도 나물이 그렇게. 고급나물이고 부싸. 맞어. 엄나무순. 응. 엄나무순. 이것도 가지나물도 좋대. 염증이 해소된대. 가지? 맞어. 이것도 고치나물. 응. 두릅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 엄마. 응. 엄마가 많이 먹어. 하루종일 먹으니까. 응. 저거 좀 있다더라도 뭐. 커피먹고. 커피먹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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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먹고. 너 K aba pieces. 너 나 골gewisé. 너 뭐. 너와 그림을 일어냈기. 너는 운하니까. 너는 crucial king에서.